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보내드렸던 첫 번째 강의에서 또 네 번째 강의까지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파와 좌파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즉 사회에 대한 비전, 세계관 혹은 신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이란 책에 의하면 우파는 인간의 이기심을 변경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도덕성을 바꾸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약적 비전을 가집니다. 사회에 대해서 반면에 좌파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기심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무한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에서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서 비제약적 비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파의 제약적 비전과 좌파의 비제약적 비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정책이나 제도로 한 세대 영향을 미치거나 수세대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좀 더 답답한 주제를 다루느냐. 이와 같은 비전과 신념과 이런 세계관의 선택이 엄청난 영향을 당대 뿐만 아니고 수세대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좀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어떤 비전과 어떤 신념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한 세대 혹은 또 여러 세대가 어떤 사회적 비전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몰락과 가난과 번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빵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사회에 대한 비전을 건강한 비전 제대로 된 비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사회가 노력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검은 보아를 쌓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앞에 썼던 1강, 2강, 3강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파와 좌파의 특성이 뭐냐? 토바스 오엘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파와 좌파는 신중함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본다. 우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비전인 제약적 비전에서는 신중함을 가장 고차원적인 의무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따라서 에드먼드 버커는 보수주의 철학자입니다. 신중함을 가장 어뜸가는 미덕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고 에드먼드 버커는 조화와 중재, 다시 말하면 균행 없이는 어떤 것도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주 52시간을 행편이 되지 않는데도 급속히 도입하고 더 황당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60년 넘게 어려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원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은 모두가 신중함의 부재다 한 거죠. 그럼 신중함의 부재가 뭐냐 해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데서 연주하는 바가 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소위 이야기한 비제약적 비전 이런 부분에 크게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진보주의적 색채의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좌파적 색채의 정책이나 도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잘 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편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고단해지냐 이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소웰의 고전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전의 충돌이란 것이. 다음 또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도덕을 개선하는 데는 어떤 고정된 한계나 제한이 없다고 믿는 무제한적 비전 즉 좌파가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은 제한적 비전보다도 신중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 설명을 더하면 우파적 비전 제한적 비전이란 것은 신중함을 없던 등목으로 여기고 좌파적 비전 이 좌파적 비전이란 것은 그냥 그야말로 그게 없는 거죠. 신중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되는 대로. 비제약적 비전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18세기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우리 본성에 관대하고 고결한 감정을 격려하려 하기보다도 냉정한 신중함과 검전적인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한 행위를 자극하도록 유도하는 도덕주의자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시장 원리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은 여기서 도덕주의자들은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없애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을 펴는 재앙적 비전을 갖고 있는 18세기의 아담 스미스와 같은 인물을 말한다. 다시 저의 의견입니다. 좌파들에게는 신중함이 눈꽃만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급속하게 사회적 실험을 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급속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 실린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바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좌파들이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 다시 이야기하면 제한적인 비제한적 비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무제한적 비전 무제한적 제한이 없는 겁니다. 탈제한적 비전 좌파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실제적인 것과는 아주 다르고 잠재력을 일으켜올 수 있도록 인간의 본성을 개선시키는 수단이 존재하거나 혹은 그 같은 수단을 개발하거나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제한적 비전에 인간이 숨겨져 있는 심리적 또한 경제적 보상보다도 올바른 이유를 위해 올바른 것을 하게 되리라는 동의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오늘날 노력과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의무들을 실제로 본성의 성향에 의해 승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을 때 수학자 콩도러스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제한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들이나 진보주의 인사들은 그냥 교육과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인간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지 않더라도 무슨 도덕적 당위성이라든지 명분만 쓰면 헌신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허무 명랑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항상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유행하게 되면 자원을 왜곡시키고 낭비시키고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을 따르는 것은 그냥 현안 과제 이면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화당 과 민주당은 싸우며 문재인 정부와 일반 시민들은 왜 그렇게 다툼이 있고 좌파 오바사의 갈등이 왜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토마스 웰 박사의 주장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좌파들 즉 무제한적 비전을 소지한 자들은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공박사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파적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 옳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좌파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인 무제한적 비전은 처음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그래 사회주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부 간섭주의 정부 개입주의자가 몽땅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비용을 20세기 치르고 수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사회를 실험하기 위해서 달라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고드윈은 18세기의 이런 좌파 이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고드윈은 인간의 잠재된 미덕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인간의 잠재된 미덕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좌파 이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맡은 18세기의 콩도르세는 이게 수학자입니다.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진실로 무한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들의 프로그래머 출신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수학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조직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도 꼭 같은 시각을 보는 겁니다. 헌신적인 수학자인 18세기의 콩도르세는 인간정신의 진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감히 인간의 이해력에 어떤 한계를 두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한다. 그는 수학자로서 완벽해질 수 있는 능력을 수학적 극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인간은 매우 유연한 물질이라는 생각은 무제한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현대사상가들에게도 아직도 중요한 관념이다. 그러니까 콩도르세처럼 18세기에 아주 걸출한 수학자는 자기 직업식에 익숙한 생각을 사회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폴포트도 마찬가지고 마우쩌뚱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를 완전히 리셋 재구성해가지고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완벽한 사회는 완벽한 인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교육과 개몽을 통해서 완벽하게 개조할 수 있다. 이런 허황된 기초적인 개념에서 사회적 실험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끼친 거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매우 유연한 물질이라는 생각 이런 거죠. 다시 또 토마스 소엘 박사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의 사기라기보다도 사회적으로 유연한 유익한 성향의 영향을 받아 행동할 수 있다. 인센티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병호의 이야기는 편견 없이 좌파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무제한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인간의 도덕성은 무한대로 개조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따른 사회와 경제의 운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악한 것이라는 그들의 미름은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세기 100년 동안 좌파 사상의 특시로 인해 그 많은 사회적 실험을 거쳐지면서도 지금도 그 유령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 이 나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게 선거 제도의 정직성이 없어지면서 사회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자유주의적 흐름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자유주의적 흐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니까 제한적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는 그런 체제로부터 이탈해가는 성향을 지금 너무나 확연해진다는 거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무제한적 비전 좌파가 바라보는 사회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거의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고 역동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역동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창의성이 억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취임식을 맞아서 다섯 번째 강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1강 2강 3강 4강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왜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언젠가 나이가 드신 한 분이 했던 말이 참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신념을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진다. 한 사회가 여기서 신념이라는 건 비전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 사회에 대한 신념, 사회에 대한 세계관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참 겁난 일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빵만 보는데 그 빵을 낳는 원천, 사회와 체제를 바라보는 비전이 뒤틀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냥 몰락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선거와 한국의 선거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빵이 아니고 빵을 만드는 기계 자체가 완전히 그냥 몰락해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0일에 방송됐던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방송하고 1월 19일 날 지금 와싱턴 디시를 보고 히로시 님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탈함에 젖은 이 시간도 저들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거라 참 작잡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제 입에서는 자주 나오는 말이 정말 악이 창그라는 시대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은 특별한 나라이고 항상 저 멀리 우뚝 선 자유주의적 가치의 본고장이었는데 그것에서 불법과 비급함이 사실과 진실을 덮어버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 은수님은 내가 살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집주인이라면 집이 누군가에서 몰락되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악의 무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주인으로서 몰락하는 내 집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제 의견은 싸우기에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층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미국 사회 곳곳에 중국에 손이 뻗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중국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무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히로시님하고 한은수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이고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